수박 혹시 좋아하세요? 네! 자 수박 파티! 본인 소개를 셀프 소개를 한번 해주시죠 저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온 피터한입니다 비엔나 출신이에요? 피터한 씨가 특별히 준비하신 게 있다고 시원한 여름노래 한 곡 들려주세요 그렇군요 메아리 소리가 들려오는 계곡 속에 흐르는 물 찾아 그곳으로 여행을 떠나요 오스트리아 비엔나 출신 오스트리아 비엔나 출신 아, 저의 정름만이 흐르는 소개를 시작했어요 아, 저의 정름만이 흐르는 것 같아요 아, 저의 정름만이 흐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주년으로 기념 디노쇼를 이번에 이제 그 수익금을 어려운 후배들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제 남자 선배들이 그런 걸 잘 안 하더라고요.